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로또가 962회 차네요 예 이제 이번 회차부터는 로또를 이제 그냥 자동으로 5,000원 5,000원씩 살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이것도 안되면 그냥 3,000원이나 뭐 1,000원씩 살까 생각중입니다 예 간 2년 넘게 로또를 예 뭐 만원씩도 사보고 뭐 어쨌든 더 사보기도 했는데 뭐 많이 산다고 복근이라는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운빨이 또 좋아야지 당첨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복근을 사지 마시고 예 그냥 소액으로 예 복근은 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액으로 그냥 꾸준하게 사는게 더 계속 살 수도 있고 또 계속 사다 보면은 언젠간 한번은 예 예 이렇게 그 1등의 행운이 여러분께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운 좋게도 저한테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혹시나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또 로또 영상을 공유합니다 예 1등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들께 또 뭐 구독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한번씩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주는 진짜 간절합니다 1등 되고 싶습니다 예 좋아요 1등 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알았쪵? 예 올해는 제가 일요일날 샀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원래 월요일날 샀는데 오늘 하루 더 빨리 샀습니다 1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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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